2021 sbs 연예대상 넥스트레벨상 수상자는 워멘스가 필요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의 장도연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도연씨는요. 장도연씨 축하해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프라 윈풀이라 불리며 우머 파워 트렌드를 이끄 워멘스가 필요해요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통해 차세대 멀티테이너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실례지만 넥스트레벨상 처음 도입되는 상이죠. 에스파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뭔가 SM에도 감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사실 제가 작년에도 sbs에서 너무 귀한 상을 주시고 올해도 또 넥스트레벨 상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 연말 시상식을 집에서 TV로 보는게 좀 더 익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3년 전까지만 해도 TV로 보면서 도대체 최영인 본부장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계속 언급이 되나 나는 왜 방송인인데 저분을 모르나 오만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귀하게 상을 또 주셔서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드릴 분이 너무 많지만 지난해 이제 회사 문제로 많이 몸고생 마음고생을 했을 오늘 우리 이동열 대표 그리고 신주현 이사 그리고 매니저 창욱이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선영이 너무 늘 옆에서 애써주어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뭐 한 게 없는데 아무튼 프로그램에 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저를 선택해 주신 많은 제작진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출연료가 아깝지 않은 방송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